갓세븐 jyp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 는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는 그룹 갓세븐이 일본에서 아레나 경기장 투어를 연다. 21일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갓세븐은 오는 12월 18-19일 도쿄 부독한 내년 2월 2-3일 고베 월드 기념홀서 갓세븐 아레나 스페셜 2018년-2019년 공연을 펼친다. 갓세븐은 지난 20일 일본에서 새 싱그름반 더 뉘에라 더 뉘에라 를 발표했다. 이를 기념해 일본 6개 도시에서 갓세븐 재팬 팬커넥팅 코넥팅 g. 홀투어 2018 더 뉘에라 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더 뉘에라 는 일본 타워레코드 일간 판매 랭킹에서 1위에 올랐다. 오리콘 일간 싱글 차트선은 2위를 기록했다. 갓세븐은 지난달부터 갓세븐 2018 월드투어 아이즈온유 아이즈온유 라는 타이틀로 17개 도시 월드투어를 시작했으며 오는 30일 자카르타를 방문한다. clap 골뱅이 yna.co.kr 2018년 6월 21일 14시 40분 송구 이 예전엔 delicios아